한동훈 장관 오늘 이석을 했고 퇴장을 했고 김일기 의원 계속 불만을 토로했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전당대회 돈봉투욕의 이해 당사자,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지금 제 주변에 한 60번을 압수수색을 했어요. 그렇게 해서 증거가 확보됐으면 그 증거 가지고 법정에서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. 왜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그래요. 도망가지도 않고 수사에 다 협조했고 핸드폰 다 제출한 사람을. 증거인멸이 아니라고요. 전반적으로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. 컴퓨터 같은 거 사무실이 정기적으로 그런 것의 일환이었다는 거죠. 이현정 의원께서도 종종 핸드폰 초기 한 번씩 하십니까? 저는 할 줄은 모릅니다. 할 이유도 없고요. 왜냐하면 이게 일단 컴퓨터에 잘 모르지만 포맷을 한다는 거는 가지고 있는 기록들 다 삭제하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요즘은 이 휴대전화에 공인인증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록들 또 사진이나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가 아주 못 쓰게 되었을 경우에 업체에다 맡겨서 다른 데에 자료를 빼내고 그걸 뭐 포맷하면 그건 뭐 될 수 있겠지만.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처럼 다 한 번씩 하는 거 아닌가? 이런 식의 이야기는 더군다나 또 포맷했지만 증거인멸이 아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음주는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.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같아요. 그러니까 당사자는 증거인멸을 해도 됩니다. 당사자는 어떤 방언권을 위해서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. 이게 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. 문제는 본인의 어떤 유리한 걸 위해서 본인의 증거를 없애도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지금 이거 수사받기 전에 이거 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자꾸 법조인 출신이 변호사 출신인데 자꾸 궤변으로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. 뭐냐면 예전에 유시민 씨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. 참 희한한 이야기를 했던데.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그럼 한 번씩 다 포맷한다는 이야기입니까? 뭐 여론조사 한 번 해보면 좋겠어요.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의 어떤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 이건 제가 볼 때는 참 궁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좀 더 읽어볼게요. 전반적으로 휴대전화 초기에 한 번씩 다 하는 것 아니냐. 일반 사무실도 정기적으로 컴퓨터 포맷 그런 것의 일환이다. 노동일 교수님. 송영길 전 대표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? 먹고사는 연구소. 거기 이제 컴퓨터도 초기화 포맷 얘기 때문에 증거인멸 얘기 나오는데 이런 일반화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? 설득력이 별로 없죠. 아니 지금 뭐 시청자 들어서 저도 그렇고 휴대전화를 바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? 면허 쓰고 나서. 그럴 때 휴대전화 쓰던 전화에 있던 기록 여러 가지 자료를 새 전화에 내려받는다고 상당히 시간 걸려 하잖아요. 예전에 쓰던 자료 화면에 있던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 하나라도 빠질까 봐 그냥 굉장히 신경 쓰지 않습니까? 그런데 무슨 가끔 휴대전화 포맷 한 번씩 하느냐? 그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고요. 사무실 컴퓨터도 왜 그걸 포맷을 합니까? 이전 자료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들이죠. 없어질까 봐 그걸 하드 디스크에 또 따로 별도 외장 하드에다 보관하거나 클라우드에 보관하거나 다 그러지 않습니까? 과거 기록이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데 그걸 왜 포맷을 합니까?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. 또 두 번째 본인이 열심히 도망가지도 않고 수사에 다 협조하고 핸드폰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뭐 맞습니다. 사실이라면 저는 늘 얘기하다시피 불구속 수사, 불구속 재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. 그런데 구속 사유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 걱정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분은 휴대전화 제출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쓰던 전화는 안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? 버렸다고 하든 없앴다고 하고 본인이 제출한 전화는 프랑스에 갈 때 쓰던 그 전화 아닙니까? 지금 문제가 예전에 전당대회 할 때 그 기록을 얘기하는 거 보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보자고 하는 건데 그건 버렸다고 하고 없앴다고 하면 그건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걸 누구에게 시켜서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이고 또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그 수사라는 것을 별권 수사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전당대회 관련해서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나는 돈이 쓰였던 지금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건 당연한 것이죠. 연결된 수사이기 때문에 그걸 별권 수사라든지 왜 거기를 수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여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이 발언이 과거 유시민 전 이사장의 이 말이 떠오른다는 분들도 있습니다. 내가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검찰은 못 믿어요.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둬야 되는 거죠. 당연합니다. 나중에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. 그걸 압수해가서 거기서 장난을 칠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복제하려고 그걸 반출한 거예요. 증거인물 시도가 아니에요.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. 내가 정경심 교수의 처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내가 정경심 전 교수의 처지라도 그렇게 할 것 같다. 이 두 사람의 말을 만약에 비교해본다면 검찰을 못 믿겠다. 검찰의 표적 수사니까 방학권 차원 혹은 어떻게 믿냐. 그래서 지우기도 하고 증거 보존도 한다.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. 유시민 이사장이나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우리나라의 수많은 범죄자들에게 증거인멸 알리바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제1야당, 그 당시 민주당이 여당이었죠. 여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. 그리고 1국의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부끄러움 없이 퍼뜨린다는 게 지금 좌파 진영의, 진보 진영의 도덕성 추락을 나타내는 하나의 반증인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IT나 기술에 대해서는 무지해도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. 만에 하나, 그럴 가능성도 제로입니다만 검찰이든 누구든 컴퓨터나 하드디스크 같은 데에 있는 기록을 지우거나 왜곡시키면 그게 포렌식했을 때 누가 이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기록이 다 남습니다.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고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. 이 포렌식이라는 게 검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중간에 개입되어서 자료를 왜곡한 것, 삭제한 것, 자료를 덧씌운 것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 게 디지털 포렌식인데 그런 기초적인 상식조차 모르는 말씀인 것 같고요. 송영길 전 대표나 유시민 전 이사장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증거인멸로 처벌받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. 이게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금융과 관련된 대규모 서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에서 이런 디지털 포렌식 같은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분들 논리가 일상화되고 고착화되어서 금융범죄 저지른 사람들이나 사기 혐의자들도 우리 이거 증거인멸 아니다, 증거보존이다 이렇게 수사기관이나 법정 나가서 이야기할까 봐 이 부정적 효과가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일상범죄로도 퍼질까 봐 저는 그게 참 많이 우려스럽습니다. 민주당에서도 사실 최근에 출범한 김은경 위원장의 혁신위도 이 돈봉 투욕 제대로 떨쳐내야 민주당이 내년 총선 승리나 혹은 혁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내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전직 민주당 대표가 녹취록은 조작이다 혹은 지난 대선 때 심상정 의원 때문에 졌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 민주당 혹은 혁신위에 꽤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은 탈당을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전직 대표이고 그리고 이 돈봉투 사건 자체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일로 지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이 사건이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단 내부의 혁신과 반성 이런 부분에 도화선이 되는 것도 분명한데요.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방송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본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좀 동떨어진 말씀들을 하시게 되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수사를 받으시는 부분은 피해자의 방어권을 당연히 풍부하게 활용을 하셔서 잘 방어를 하시면 될 것이고 다만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실 때는 일반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지를 조금 생각하시고 신중한 메시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장면 한동훈 장관을 포함한 얘기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여러 논란의 발언들을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습니다.